오늘의 특별한 기억들은 그대들의 긴 여정 속 의미 있는 기록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다시 시작되는 우리들의 트래블록 Far away, you're my sunshine, we're all together 나는 사랑보다 좋은 추억 알고야 될 거야 덕분에 놓아 한 잔의 놀팔을 남기고 이젠 나를 좀 더 사랑할 거야 여러분, are you ready? 자, 저 푸른 바닷가까지 말을 달리며 소금 같은 별이 떠있고 사막에 난 타만히 가는 길 우수한 사랑 길이 되어 열어줄 거야 그룹은 이타, 서울링은 기타 You want melody 어디 등장, you want melody 찾아 떠날래 Far away, you're my sunshine, we're all together 다른 사람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동바로 한 잔의 놀팔을 넘기고 이젠 나를 좀 더 사랑할 거야 가끔은 언제 들리는 붓글거리고 올해의 꿈은 비껍거리고 구멍이 자랑차를 타고서 꿈의 날개로 구름 속을 산책할 거야 그룹은 이타, 소울링은 기타 You want melody 어른다 You are Melody 찾아 떠날래 다시 Right away You are so shy We are together 나는 사랑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For my love, by my love 난 아무리 천국에 지지 않는 너를 안게 될 거야 For the way You are so shy We are together 나는 사랑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For my love, by my love 찾아 떠날래 천국에 이제 하루 너를 남게 될 거야 허음허? That's your mind? 고마워요 보다 존귀삼 기분이야 멈춰있는 순간에도 이상하게 숨이 차올라 망연했던 이상을 향해주나 얼마나 달려온 걸까 끝이 없이 달려온 뒤에 남아있는 공헌들에 아무것도 차지 못하고 지나친 내 아쉬운 순간들이 Away, away 잠시만 머물지 않아 Always, always 하루의 끝에서만 지친 마음을 달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진화 이 중 하나만 낯선이 없더라도 나가는 곳이 어디든 곳이 길이 될 줄까 떠나보며 초록의 그곳에서 또 다른 날 볼 수 있을까 하루하고 달라지는 내 목숨은 없어도 내 목숨은 없어도 난 아무것도 차지 못하고 내 아쉬운 순간들이 도망쳐 추천만 오른쪽 이 중 하나만 하여튼 이 중 하나만 내 그러니 그러려면 구도가 더 마음을 깨어버릴 시간을 쳐다 머물지 않고 far away 순거풍 내리겼던 잠시 걸어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의미가 생기네까지 I wanna run away I wanna run away I wanna run away Hi everyone! How have you been doing? Welcome to our travelogue I'm so desperate to be here Now say hi Ryan, right in front of you are Ah! 이걸 물어봐야겠다 제가 영어로 물어보는게 편해요? 괜찮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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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준비한 멘트를 할 수 있겠다 그럼 제가 준비한 멘트를 할 수 있겠다 제가 준비한 멘트를 할 수 있겠다 제가 준비한 멘트를 할 수 있겠다 제가 준비한 멘트를 할 수 있겠지요? 네 네 네 네 정말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정말 정말 오빠한테 달가워 맞아요 I haven't been learning English since that time So I'm scared that I couldn't communicate with you all today However, I believe I can do it with my interpreter here OK My live concert tour this time is called Traveler Yes? OK And I promise to try my best and write a new page together in our travel diary 머리가 너무 예뻐요 머리가 너무 예뻐요 Do you like my hairstyle? Do you like my hairstyle? Oh Oh My hair stylist Hair artist? Stylish artist? Oh anyway Mr. Chan Yeah, everybody together Thank you Mr. Chan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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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있는 He听不听到 제가 우리 천 선생님께서 굉장히 수줍음이 많으셔가지고 우리 성진의 머리가 너무 괴롭혀서 왜 이렇게 앉아있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